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2023 하반기 커리큘럼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커리큘럼은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가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고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자, 우리 수능까지 이제 넉 달하고 한 열흘 정도 남은 시점에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는 건데 넉 달 한 열흘 만에 선생님 제가 한 4예요. 제가 5예요. 근데 2등급은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한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를 좀 잡아 드리면 일단 저희가 개강하는 강좌는 이겁니다. 준킬러 헤프 모의고사거든요. 말 그대로 준킬러 헤프 모의고사가 킬러 유형은 제외하고요. 딱 준킬러 문제까지만 포함되어 있는 모의고사고요. 자, 그래서 2등급이 목표인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돕고요. 물론 간혹 1등급이 목표이긴 한데 아,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한 학생들 그러면 준킬러에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위해 도움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에 6회 모의고사가 개강이 됩니다. 이미 5월달에 시즌1 6회 모의고사는 개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즌1, 2, 파이널이 난이도별이 아니고요. 그냥 모의고사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달에 시즌2 모의고사 9월에 파이널 8회 모의고사가 개강됩니다. 강의 내용은요. 자, 웜원 문제도 있어요. 쉬운 문제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추는 문제 맞지만 목적, 심경, 일치, 불일치 아, 요거 한 네 문제, 세 문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적이 올라가게끔 공부하는 방식인 내용 고난도 준킬러, 대입학 있죠?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아, 많이 어려워하죠? 30번의 밑줄, 낱말입니다. 어휘 문제 수능 35번의 무관문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자자 요양문하고 장문독회예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틀려버리면 2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준 킬러 해풋 모의고사라고 말한 이유가 킬러 유형은 뺐습니다. 그래, 우리 2등급이 목표이니까 빈순삽은 찍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형만은 무조건 맞춰내자. 그래서 이게 7월부터 개강하는 강좌고요. 아, 선생님 제가 저도 아, 압니다. 빈순삽은 솔직히 찍을 거고요. 근데 나머지나 맞추고 싶긴 한데 제가 해석력이 너무 약해갖고요. 라고 한다면 한 5등급 되는 학생이에요. 그렇다면 추천 선수강좌 문장해석의 원리를 수강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한 5등급 된다. 아, 진짜 영어를 못한다. 이건 하고 싶다. 그렇다면 한 3주 이내에 문장해석의 원리를 먼저 완강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물론 가능하면 시즌 1부터 다음은 좋은 건 맞지만 정 시간이 없다면 시즌 2부터라도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강의고요. 자, 그 다음 강좌 목표하고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킬러 유형은 뺐죠. 2번이 핵심이에요.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어라. 뭐냐면 보통 영어가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근거되는 문장은 3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가 아닌 문장은 한 2번 읽고 모르겠으면 속된 말로 생까도 됩니다. 근거와 근거 아닌 걸 구분한다. 그 다음에 근거 문장 안에서도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이게 바로 강약 조절하면서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시간관리 연습까지 하자. 자, 여기까지가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신규로 개강하는 강좌고요. 자, 이제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을 위한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왜 물어보지도 않은 잡종부에 빠져서 자기 혼자 3번이냐 5번이냐 왜 깔려하냐. 자, 무슨 말이냐면 유형별로 물어보는 게 다르죠. 물어보는 것마다 답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순서나 삽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문장 삽입 예시로 한번 설명드리면 출제 의도가 뭐죠?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풀 때 제발 수식어구 좀 빼보세요. 문장의 뼈대를 따라가면요. 줄거리가 보입니다. 줄거리상 어색한 것만 골라내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라. 자, 1등급이 목표인 수험생들을 위한 강의고요. 파이널 유형별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래서 7월에 개강을 하고요. 유형별 문제풀이 파이널 유형은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건 줄거리 잡기 공부예요. 제발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라. 수식어구 원래 없는 거니까 수식어구 빼면서 그래 줄거리 잡으면 답이 보인다. 이게 엑스레이 지문에서 자, 긴 지문 엑스레이 파이널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 강좌 목표와 효과 1번 파이널 문제풀이 강좌고요. 유형별 2번 7문장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문장이 다 길고 복잡하게 나와요. 길고 복잡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실전 문제풀이 할 겁니다. 3번, 4번이 거의 같은 말인데요. 강약조절이에요. 제발 힘 조회될 문장과 힘 뺄 문장을 구분을 해라. 만약에 예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속된 말로 위에 문장 해석 못해도 답이 반드시 나옵니다.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가 주장문이에요. 그래서 문장 문장 내에서 그러니까 7문장이라고 해보면 중요한 문장은 3번을 봐서라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대충 이런 말이구나 하고 대충 줄거리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근거되는 문장은 요약을 해야 됩니다. 뼈대와 수식어구를 요약하면서 읽어라. 그러면 오답이 지워진다. 자, 제 모든 강좌 중에서 보통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좌 원, 투 안에 꼭 들어가는 강좌가 엑스레이 강좌입니다. 자, 이게 하반기에 새롭게 개강을 하는 강좌 내용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에 따라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선생님,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제가 2등급이 목표이긴 한데요. 저도 준킬러, 헤프모이스 하고 싶은데 저 영어 실력 너무 부족하거든요. 라던가 선생님, 제가 1등급 목표인 학생 맞습니다. 제가 맨날 한 80한 중반, 초반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요거부터 해야 되나요? 뭔가 다른 것도 공부할 게 있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저희 Q&A 들어와서 자기 실력, 상황을 올리면요. 우리 연구팀에서 맞는 커리큘럼을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수능까지. 넉다라고 한 열흘 정도 남았죠.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